통편집하시면 자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변호사는 제제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제제를 변호사분인데 저를 변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쵸? 예? 뻑고 된 것 같은데. 그쵸? 예,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구요. 이상한데요. 검사분도 아닌데 지금. 자, 고품격님 보이구요. 아직은 좀 나와있진 않고 준비중이다. 이렇게. 예. 자, 거기축소전문의님. 음. 또 열심히 또 제얘길 또 해주시고 있구요. 예. 자, 공정하게 좀 해야된다. 음. 그냥 공정하게 하는거죠. 뭐. 처음부터 쭉. 통으로. 통. 리본이라고요. 이름도 바꿨죠.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뭐 편집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생방송 수준의. 쭉 시간 흐름 따라서요. 뭐 화장실 가는 장면만 빼고 그냥. 그냥. 쭉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따로 어떤 편집적인 어떤 기교를. 부려서 뭐 좀. 좀. 왜곡되는 건 없죠. 그대로. 보이는 거니까. 그죠? 시청자분들. 아닌가요? 대기 중이구요. 아직은 지금 안 나오는데. 자, 이거 다. 예. 이건 지금 중립분들 같은데요. 자. 걷기 축소 전문의님은 아마. 언플 많이 하시는 분. 이죠? 예. 여기 지금. 바츠 서버에서. 예. 나름대로 어떤. 언플러. 언플러. 내지는. 괴플러로서. 예. 활동하시는 분. 분으로 아는데. 예. 교전할 듯하다. 지금. 레드 소아님. 음. 자. 튜브님도 좀 보이구요. 음. 음. 자. 여기 좀. 붙겠죠? 어쩌면 좀. 말같은데. 막소리 준비하고 좀. 예. 있을테고. 자. 예. 그렇죠. 야영지니까. 어서와라. PDL님 얘기죠? 자. 음. 음. 이쪽. 혈은. 음. 사실. 교전도 했구요. 튜브님도 했는데. 음. 자. 호칭. 즉. 자. 이. 이. 이거겠죠? 호칭이. 신. 그렇죠. 이 혈도. 신화혈 쪽. 그 혈 맞죠? 예? 자. 신화혈 쪽. 그죠? 예? 그죠? 전에 우리 한번 봤는데. 야영지. 어디도 뭐 딴 데 있나요? 폐리엘 님은. 폐리엘 님은. 야영지. 뒷쪽에 있다. 하는데. 요기 한번. 뒤로 가봅시다. 어떻게. 옵. 이런데 또 지금. 있는지. 주둔하는 장소가 지금. 위쪽이 아니고. 어쩌면 뒤쪽에 지금. 주둔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안 보이는데요. 음. 여기도 아니고. 여기저기도. 여기. 여기 아니죠? 응. 여긴데. 신화열이 맞다 컴님은 지금 하고 계신데 아 이거 빨리빨리 좀 붙어야지 재밌을 텐데요 자 직사님 일단은 지금 탱분이고요 자 먼저 이렇게 좀 보라가 돼 있는데 탱분이기 땐 뭐 좀 기습원투에 당하지는 않겠고요 그죠? 요 신라인 요것도 좀 신화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 이것도 좀 아 이것도 이거는 아니죠? 공 이거는 신화열 아니죠? 어떻게 좀 아시는 분들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에 지금 추부님하고 좀 교전이 있는데 자 띠용 님도 튜브님 자 아니 이거 탱분인데 자 백만송이님 네 아 이건 이제 이불혈 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적대적인 사실 갱안은 양쪽 혈이고요 튜브님은 아마 그 이불혈 쪽 북혈이나 뭐 그런 것 같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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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좀 기습적으로요 튜브님하고 지금 백만송이님이 지금 공격한 것 같은데 탱이라도 사실 그 씌어 데미지 자체는 아프게 좀 들어오거든요 뭐 이게 힐러분이고요 그쵸? 힐러분 같은데 어 물론 그럼 생전기 생전기 같은 거 쓰면은 당연히 뭐 못 잡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게 아닐 때는 격수 공격보다는 데미지가 좀 사실 아프게 들어오죠 쉬어 자 이불혈 지금 보이는데요 빠지나요? 약간? 응 뒤쪽 저쪽에 저 집결을 해 있나요? 여기 아 그렇죠? 예 아 이거 왜 안 봤죠? 내가 이쪽을 눈이 심심해서 못 봤나요? 이 쪽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아 이거 알려주시시죠 응?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이걸 왜 못 봤죠? 제가 이분도 우리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새로 나타났죠? 계속 계신 건가요? 여기? 아 이거를 자 어 이거 어디로 막 어어 자 어디 가시죠? 자 이불을 예 요 예 다니면서 음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에 신호와연 왔죠? 왔어요 왔어 자 에 아 또 이거는 저기 같은데 아무래도 다 가보죠 자 여기 교정 같은데요 에 에 아 그렇죠? 예 한번 좀 에 이거 한번 교정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오랜 다시 이동했고요 그럼 그죠? 오랜 이동한 것 같고 자 자 자 볼까요? 볼까요? 에 막 찍어볼까요? 에 여기 좀 아직 안 보이는데 오오오 이거지 아차차 이게 좀 아닌데 이거는 에 그렇죠 여기 신혈 에 신혈 보이고요 츄브님 보이고 아 아 카오가 됐는데 아 이건 지금 미스 미스 같은데요 에 저 요즘 투혼 라인은 어느 쪽이죠? 신화열쪽인가요? 아니면 이불혈 쪽인가요? 전에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일루셔널도 좀 한파티 추가됐구요 그래서 이불혈쪽으로 지금 파티가 좀 추가된 상황이죠 지구 어는 저기 예 저기가 있나요? 뭐 좀 제로혈하고 신화 아니 제로혈하고 좀 신화혈이요 아니 저기 신의혈 아니 그 어느 혈이요 예 아 감사하구요 아 영웅혈하고 초코혈 그건 좀 중립쟁이구요 그죠 일단 쟁교전 한번 좀 보구요 전변전 한번 붙는거 예 아 이거 아직 안나오나요 예 이거는 거의 솔로잉 무필 정도의 교전인데 자 투혼율은 쌍방이 아닌가요? 응 쌍방은 아닌거 같은데 그죠 신화한님 탱이구요 지금 시겔포스도 없고 에 지금 시어는 사실 탱한테도 어느정도 지금 데미지는 지금 먹히는데 자 직사님 보이구요 에오벨님 음 자 축가로 지금 왔죠 아 아 자 자 소수인데요 지금 신화혈 자 소수만 온거 같은데요 지금 음 이거 만약에 지금 2부절 파티로 와가지고 좀 에 치면은 좀 당하기 쉽겠는데 에 에 내려가죠 자 전면전 없나요 지금? 음 이거는 지금 뭐 이 솔로잉 무필식으로 지금 해주고 소수만 지금 온건데 에 에 에 중립정혈 지금 교전중이고 장실탑이다 에 에 자 신화혈은 왜 파티에 지금 없나요? 자 지금 소수인데 에 지금 왔죠 왔죠 이불혈 아 그렇지 이게 지금 소수로 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파티로 와서 치면은 사실을 거의 다 간다고 봐야죠 아 지금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많이 아 이거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볼 해볼 수가 없겠죠 에 이거는 지금 많아 에 많아요 지금 에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건 뭐 따라간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냥 다혈 마을까지 따라간 것 같고요 지금 자 우리도 가보죠 화면이 약간 늦겠대 에 여기 따라왔어요 아 신화혈도 음 주인하는 척 하면서 거기서 아까처럼 해주고 여기 대규모 파티가 지금 진치고 있었다면은 요 파코로는 그 좀 이불혈하고 예 좀 약간 유리한 교정 같은 걸 좀 해볼 수도 있겠는데 예 지금 소수가 왔고요 예 자 이불혈 지금 많이 모여있죠 예 다시 한번 가보고요 자 올해는 예 야영지 에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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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교정 지금 빠르게 지금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역시 그 쟁하던 혈들끼리의 교정 서로 상대를 좀 잘 알고 있겠죠 그 빈틈을 찌르고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빨라질 수밖에 없지 행동이 뭐든지 빠르고 정확해야지만 타격을 둘 수 있겠고 그죠 뭐 느리고 대충 그냥 뭐 가면 상대가 다 예측한 대로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대응형 어려움이 좀 없을 텐데 아 그렇죠 자 교훈님 보이고요 아 지금 이불혈하고 파티도 왔겠죠 지금 신화혈 아 이불혈은 꽤 보이는데 아 신화혈 지금 분들이 음 얼마 없는데요 이상한데 여기 지금 바츠 서버 지금 쟁교전이고요 자 아 왜 이렇게 없죠 신화혈 뿔 소수로 지금 온 것 같은데 에 자 다시요 이쪽인데 아 지금 소수예요 여기 어님 보이고 아 이거는 완전 다골 맞는 건데요 시아 사간님이죠 이거 지금 버티기는 어렵겠죠 거의 뭐 사실 전력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게 아니면은 신화혈 에 자 나름대로 서로 쟁하는 상대혈인데 에 에 이 인원으로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신화혈은 에 에 에 에 에 에 이거 완전히 지금 지금 라인은 틀린데요 이불혈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레드 시리즈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거죠 어 여기 세 파티 더빗 formed 또 파티 띠 택 브랩놈 지구 늦은 시간까지 혼잡두죠 지구는 막힌 서비고요 나오는게 브랩놈은 그런게 아니고요 도비서버는 사실 원할 서비죠 자 7676님 까르노스님 어서오시고요 희망사항을 말하면 안되고요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뜨는거를 말해주셔야지 자 지금 고백하고 계시고요 717 예 드비사람 많이 빠졌다 이렇게